안녕하세요. 오늘은 365연대기 성경일독 1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통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욕기의 마지막 부분인 38장에서 42장과 창세기의 12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관계와 믿음의 여정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들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욕기 38장에서 39장 하나님의 대화 시작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백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백의 자연세계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지구의 기초를 놓는 일부터 해와 별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자연세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합니다. 욕기 40장에서 41장 하나님의 권위와 요배 반응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강조 하나님은 요백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욕이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요백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과 베에못이라는 두 거대한 생물을 예로 들어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는 요백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닫을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욕기 42장 요배의 회개와 복원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요배의 겸손과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전상태보다 더 큰 복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그의 신실한 종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욕기의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요배의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요분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이라 불림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대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친숙한 환경과 가족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깊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앙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산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 땅으로 떠납니다. 그의 순종은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축복과 약속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신앙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으로 인도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문의 통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폭참하고도 깊은 관계를 탐구합니다. 욕기와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 의문과 확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사이의 다이내믹을 보여줍니다. 욕의 이야기는 고난과 시련이 탁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욕은 자신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 앞에 겸손하게 굴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새로운 축복과 약속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고난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욕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줍니다. 이 두 인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다양한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오늘 통독을 통해 우리는 욕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여정에서의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그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대기 성경일도 1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